안녕하세요. 송종호입니다. 지금 드라마 촬영 중 패인 모드여서 얼굴이 약간 수척한데 눈 깜빡한 사이에 벌써 2009년이 지났어요. 벌써 2010년이 다가왔는데 올 한해도 하시는 일 많이 번창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는 계속 크리스마스에 눈이 열고 하는 작품으로 올 초 만나 뵐 것 같고요. 그리고 이후에도 좀 더 많은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모두 행복하시고요. 올 초 계획 잘 세우셔서 2010년 보람있는 해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